삼성물산이 카타르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.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카타르 국영에너지 회사인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총 발전 용량 87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약 8천억 원의 공사 금액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남쪽으로 약 40km에 위치한 메사이도와 도하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라스라판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. 태양광 발전소는 내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1월에 중공될 예정이며 완공 후에는 카타르 에너지가 소유한 산업단지 내 에너지 관련 시설과 국가전련망에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.